하.. 하.. 윽윽.. 하.. Fall, Okay.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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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어진다. Fall, Okay.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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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네 이번 게임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되게 궁금해요. 게임 끝이 없어요. 이번 게임은 왠지... 불안하네요. 안 열려요 지금. 진짜 재밌는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상남자. 이번 게임은 안 듣기고 술래자 게임입니다. 안 듣기고 술래자. 맞지대! 네 이번 게임은 안 듣기고 술래잡기입니다. 안 듣는 여기 바로 제가 쓰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 돼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런 안 돼요. 네 아미 이게 이게. 편집 안 돼요.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술래를 정해봐야 돼요. 네. 일단 그 전에 룰로 한 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명이 술래가 되죠. 네. 나머지 여러분들은 각자 원하는 데 숨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두 발을 붙인 상태에서 몸은 마음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발을 떼시면 타다가 돼요. 아. 이해 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술래하면서 들어가고요. 오 피니. 피니 빨리. 피니 선물해주세요. 피니. 피니요? 근데 저는. 네. 아 형 코가 나 좀 보여요. 자. 쓰실 수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봐요 그러면? 아 한 발만 뗄 수 있도록. 자 10초 동안 잘 숨도록 하겠습니다. 빈 맞으세요. 5, 6, 8.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퇴근하면 되나요? 아 Бог이. 자 여기 뭐 이렇게 지금 궁금한데? 아 뭐야 이거. 아 뭐 이래 뭐. 특이한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하러 왔습니다. 자 두명이 트려야 했습니다. 공개야 어. 피야. 그 공개야. 피야 거기야. 좀 더 앞으로 가요 피야. 방금이야. 편집oga 한 번 힌트 해 주시면 안 돼요? 어 너도 신혁이 사이리 잡아라 그럼 못 쓸 거 같아 아 그래요? 어딨어요? 너의 촉감을 믿어봐 자 그렇지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겠어요 좀줘 좀만 뒤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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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형이다! 진이 형이다! 멀쩡! 멀쩡! 열어둘기 열어둘기 큰일 났지 진이 형이다! 여기 힌트가 없는데? 진이 형! 진이 형! 나 떨리네 이거! 아 떨려! 진이 형 탈락! 수정 나왔어요 지금? 움직이기 좋아요 이제 정말 정확하네 상영이다! 고기는 없어요! 힌트 두께요! 고기는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뒤돌려차기 힌트 중앙에 있습니다! 뒤돌려차기! 아니 뒤돌려차기 뒤돌려차기! 아니 어딨어 지금 여기가 어딨로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왼쪽으로 4번 cho 왼쪽으로 4번 쳐 여기 있습니다 손 나왔다. 와우, 저게 왜 나는데? 아, 진짜. 뭐 다 들어가지겠네. 자, 발자국 소리 잘 들어보세요. 아, 진짜. 야. 야. 하나, 둘, 둘, 둘. 태아, 잘 들어봐. 과학적으로 생각하라, 과학적으로. 그렇지, 거기서 사순으로 쭉 가면 다 다 들어가야 하는데.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비야 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쭉, 들어가. 아, 비야, 비야. 아, 비야, 비야. 비야, 다시 그냥. 뭐 보지? 그냥 여긴. 아, 맞아. 뛰어,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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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 뭐.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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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climate 세 sujet 신 wifi 구급자의 진병입니다. 안심. 둘 다 발을 둘 다 떼서 형 얼마 잘 하겠어? 이완 ㅋㅋㅋㅋ 자, 발자국 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랩 1세트 중입니다. 이거 봐요. 끝났어요. 다 딴 건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먹어볼까요? 정말 재밌다. 너무 맛있어. 깔끔하게 싹 끝냈어요. 아주 게이밍. 여러분들 어떻게 죽으시나요? 앞으로도 빠른 커멘트 조사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